안녕하세요. 너의 시간 속으로 해서 다정한 남자친구인 구현준이자 장난기 많은 고등학생 남시한 역을 맡은 안효섭입니다. 네, 저는 1년 전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한준이이자 수줍이 많은 고등학생 건민주 역을 맡은 전녀빈입니다. 너의 시간 속으로는 죽은 남자친구 연준을 그리워하던 준이가 운명처럼 1998년으로 돌아가 연준과 똑같이 생긴 시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타임슬립 로맨스인데요. 얼굴은 똑같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두 캐릭터들과 운명으로 얽힌 사랑이야기 9월 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너의 시간 속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